크로우티비 구독,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갖고싶다 초고속 블렌더. 힘좋은 초고속 블렌더. 오늘 900W에요 여러분. 900W에 정말 데일리로 쓰실 수 있는 초고속 파워 블렌드를 신세계 쇼핑에서 놀라운 가격 했대. 7만 9천원도 가격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든 조건 할인 혜택 받아보시잖아요. 6만 9천원에. 그렇습니다. 6만 9천원에 가져가시지만 최다 구성 혜택까지 챙겨드리고 수량은 딱 6천 세트. 6천분에 한해서만 기회를 드리도록 할텐데 일단 힘이 좋으면 뭐가 되는지 직접 좀 보세요. 우선 900W에 스텐레스 바드로 깔끔하게 되어있죠. 여기 2만 3천 RPM. 그리고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고객님. 그냥 텀블러 칼라 끼셔서 다 올리신 다음에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가지 당근부터 해서 청포도 다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잘 갈리는지. 또 제 앞쪽에 있는 거는 여러가지 채소류들. 이런 샐러리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질겨요. 그렇죠? 몸에 좋겠는데 그냥 씹어서 먹으면 한줄이 못 먹어요. 이런 것들 안쪽에 쭉 넣어서 보시면 비트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갈아볼게요. 얼마나 순식간에 갈리는지 비트가 갈리면서 색이 싹 드러나는게 너무나 예쁘고 근사하죠. 아이들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도 엄마 예쁜 주스, 나 오늘 빨간 주스 먹을래, 노란 주스 먹을래. 맞아요. 어렵게 먹이실 필요 없어요. 건강하고 먹는데 기분 좋게 드셔야죠. 무엇보다도 사양을 한번 보시면 900W에 1.2마력.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초당 분당 2만 3천 번이 돌아가면서 칼날이 돌아가요. 엄청나는 점수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빠르게 회전이 되면서도 식이섬유나 섬유질을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칼날의 쉐입이라든지 이런 모양이라든지 따져보시면 정말 괜찮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런데도 안정감이 있어요. 힘이 이렇게 좋은데도. 또 밑에 패킹이 되어 있어서 더더군다나 움직이는 데 크게 없고요. 어려움이. 이게 700L짜리는 이거 정말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고 드시면 여기다가 얼음 몇 개만 그냥 조금씩 채워서 하루 종일 시큰하게 비타민 충전. 그냥 나 나른해. 기운 없는 것 같아. 충분히 충전하시고 저는 다이어트하시는 분한테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텀블러 용기를 드리는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건강을 챙겨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700L짜리 빅 텀블러가 3개예요. 3개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저도 빙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그작아그작 치피는 그 결정 굵은 얼음은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눈꽃빙수. 부드러운 거. 우리가 석보로우에서 맨날 보던 그 눈 있잖아요. 그 눈으로 한번 고객님 눈으로 환시켜드릴 텐데 우리가 보통 분쇄 잘 돼요. 얼음 잘 갈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정말 순식간에 버튼이 없고요. 칼날이 돌아가면서 2만 3천 번으로 곱디곱게 갈아 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믹서기에 얼음 갈렸는데 나중에 보면 반은 갈리고 반은 얼음끼리 뭉쳐 있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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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한 스푼까지 부드러운 눈꽃빙수를 드시려면 초과자 블렌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 눈으로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고객님.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잘 갈렸을까 궁금하실 텐데. 행복한 순간. 행복한 순간이에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진짜 곱디곱게 너무 잘 갈렸죠. 이게 웬일이에요. 조금 전에 그 아주 커다란 얼음이 들어간 거. 그렇죠. 이거 한번 따라 볼게요. 이거 앞뒤가 톡 나가지고요. 얼마나 곱디곱게 잘 갈렸는지 보여드릴 텐데. 어머. 이게 우유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유 빙수 하셔도요. 이렇게 곱디곱게 잘 갈려요. 아니 근데 빙수는 사실 요즘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가지고 가족끼리 가도 4인 가족이면 2개 시켜놓고 맛만 보고나는 거거든요. 더 먹은다나. 물론 사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어떤 물로 했나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딱 담아놓으시고 토핑만 얹어내시면. 우리 집 정수기로 이렇게 받아내요. 맞아요. 믿을 수 있는 걸로. 원래는 깨끗한 걸로. 아이들 좋아하면 떡 넣어도 되고. 그렇죠. 요런 뭐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넣어도 되고. 맞아요. 단팥 아니면 망고 뭐 다 넣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다 연유만 살짝 뿌려내시면. 근사하네요. 근사한 팥빙수 한 그릇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요. 고기는 어떻게 어머님들이 더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아니 매일매일 드세요. 그냥 매일매일 드셔도 돼요.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넣으셔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초고속 블렌더를 6만 9천 원에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보카도예요. 요즘 열풍이잖아요. 근데 아보카도가 약간 이게 오일리한 성분이 있어서 아마 갈아놓고 이게 좀 안 갈리는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잠시 후에 결과를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갈리고요. 또 하나는 천연 조미료예요. 지금 보시면 버섯부터 해서 새우, 멸치, 다양한 것들을 넣었는데 이것도 곱디곱게 싹 갈리는데요. 천연 조미료를 그때그때 갈아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맛을 즐기실 수 있죠. 이게 맛의 비법이 다른 게 아니라 신선한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조미료도 매일매일 해서 드시면 정말 그 썬네 같은 거 안 나면서 신선한 바다향이 그대로 느껴지고 신선한 버섯 향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또 저희가 칼날도 십자나 일자날 두 개를 챙겨드리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수월하게 갈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분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니. 네. 보시면 분쇄가요. 진짜 잘 갈려요. 이야. 저희가 넣었던 게 어떤 거냐면 옆에 보시면 딱딱한 그렇죠. 버섯은 정말 아까 제가 봤지. 진짜 딱딱하더라고요. 이게 다 갈려서 이렇게 정말 후 불면 날아갈 정도의 그래서 몸에 좋지만 아이들 잘 안 먹는 멸치 같은 거 칼슘 좀 먹여야 되는데 안에 된장찌개 넣잖아요. 몰라요. 못 찾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물 내시는 것도 너무나 괜찮고 존재해놓았던 그 아보카도 있잖아요. 저 요즘 아보카도 사람이 빠졌어요. 이게 갈려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이 느낌 자체가 아보카도가 이렇게 크리미하게 나오는 거는 아마 고객님들이 그 수십만 원대에서 보셨던 그 성능이 이 안쪽으로 컴팩트하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보카도 여기서 물 좀 넣으면 주스로 꿀꺽꿀꺽 마셔도 되고 저는 이거 아보카도 잼처럼 해서 요거트처럼 먹거든요. 좋네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요거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너무 잘 먹어요. 맞아요. 저는 조금 나오는 거 이거 아까우니까 얼굴에다가 마사지 팩도 해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얼굴을 발라도 정말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속도 채워주시고 겉에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해밀턴 해밀턴 신세계 쇼핑 고객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제품이 저는 조금 억울한 게 제가 구입할 때보다 구성이 좋아졌어요. 구성이요. 우선 용기를 보시면 저희가 700ml 하나 둘 셋 뚜껑 다양하게 챙겨드리고 여기에 350ml 두 개 총 다섯 개 챙겨드리고요. 칼날도 10자날 1자날 다양한 양념 뚜껑이라든지 링까지 다 챙겨드리는 구성입니다. 오늘 무려 15종의 구성을 가져가시는데 가격은 자동주문전화 일시불 이용하시면 6만 9천원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수량은 딱 6천 세트. 6천 세트 안에서 여러분들께 파격적인 가격 풍성한 구성 혜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모티비 파이팅!